한글자막 by 한효정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다시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진짜 옥황상제님 증산상제님을 진짜 만나게 된 참 희귀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특별한 사례입니다 강릉 옥천도장의 이해숙 도장님의 사례인데요 주제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치성광 열애불의 손길을 잡고 내 상자를 살리러 왔느니라 라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외치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 사례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저는 무당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무속인입니다 자 경자생이시고 이제 60년의 세월 동안 여러 종교를 다 거친 끝에 결국 불교에 입문을 해서 마음 공부만 불교의 마음 공부만 30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남편의 사업이 쓰러지게 되고 또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기도와 수행을 더 열렬하게 열렬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속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의 세계 신도의 세계에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무속인이 되신 거죠 무속인이 되셔서도 정말로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입도를 할 수 있는 오늘의 이해숙 이분을 만들어 주신 것은 과연 이 천지간의 신명님들의 어떤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분의 기도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산에 가서 산신께 또 용신 수신이시죠 수신께 정말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로 인생을 돌아보며 서리빨 같은 눈을 맞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는 머리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도의 세계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더 어떤 진리적인 갈증이 나서 남들이 다 안주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정말로 본인은 나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끝이 어딘지 끝까지 가보고 싶다 이런 염원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의 염원의 끝이 무엇인가가 이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그런 여러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중생 제도의 길 그것에 흡족하게 내가 발을 들여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기도의 끝이 아닌가 이분은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도반들은 그냥 이렇게 신교를 받고 또 본인의 어떤 무속인으로서의 업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다 만족을 하는데 이분은 도반들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전혀 멈추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뭔지 모르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주는 것 같고 참 많은 회환이 있었지만 반드시 그 위에는 어떤 분명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교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그런 것들을 길잡이로 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누군가 내 의식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준 거죠 그래서 과연 무속인의 이 길이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의 절정의 어떤 경지 그런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돈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많은 스님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갈증이 더 깊어만 갔는데 드디어 하루는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이분이 모시고 있는 신명할머니 있죠 그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아까 주제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치성광여래불의 손길을 잡고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 상자를 살리러 왔느니라 상자라는 것은 큰 절에 큰 스님을 보필하는 이런 제자 스님을 우리가 상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할머니 신명님께서 바로 우리 이해숙 도생님을 이렇게 큰 제자로 해서 이런 큰 옥황상제님께 치성광여래불께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자 하는 이런 서원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옥황상제님 하면 저희들이 판소리나 또 민간에서 믿어오는 많은 신앙에서 하느님을 뜻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데 치성광여래불은 아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치성광여래라고도 하고 치성광여래불 부처님 이분은 불가에 가면 칠성각의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옥황상제님과 아 그런 어떤 치성광여래불은 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 할머님은 이런 신교를 내려주셨을까 이분은 궁금했겠죠 그래서 치성광여래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치성광여래불을 찾으면 불교가 나와야 될 텐데 아니 증산도라는 종교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분은 기도와 기도 끝에 증산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 그럼 증산도 아 텔레비전 방송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 상생방송이라는 증산도 방송을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무속인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신명세계의 그런 가르침과 증산도의 도전 말씀과 증산도의 어떤 진리세계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똑같았다 그럼 뭐예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무속인들이 그런 외래 종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신명님들의 세계를 알고 있고 사후의 세계와 조상님의 세계 이런 것들을 몸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조상이 없다든지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다른 신앙을 편하게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증산도 진리는 너무나 본인들이 믿어온 내용들과 너무나 이렇게 같았다 그것은 바로 인류 문명의 뿌리 종교가 되는 바로 신교라고 하는 보편 진리가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우리 인류가 함께 믿어왔던 분은 바로 상제님이라고 하는 한 분 대우주 통치자로부터 같은 가르침을 받아왔고 바로 그분의 진리가 증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를 보고 도장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책이 너무나 궁금해서 읽어보시고 또 한단국이라는 우리 역사책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 도전책을 보면서 옥황상제 바로 이 네 글자가 너무나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강릉 옥천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 공부를 쭉 하고 계시는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시천주를 찾아라 하는 게시가 신교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도장에 가서 시천주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문의를 하게 돼서 시천주의 내력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또 그날로부터는 시천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옥황상제님과 인연이 있어서 옥황상제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알고 싶었죠 그리고 시천주라고 하는 분은 하는 뜻은 천주님을 이제 모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천주님 옥황상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분의 어떤 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주도 읽고 시천주 주문을 읽고 예전에 하던 그런 무속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런 증산도의 주문 수행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수행의 결과가 어떤 신명님들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수행의 결과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야 이 좋은 태울주시 천주주를 내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깝다 해서 동료 무속인들에게 다 읽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럼 동료 무속인들이 이제 열심히 읽으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무속인들이 태울주 수행을 막 하니까 마치 몸에 있는 신명을 다 쫓아내는 듯한 몸을 자꾸 이렇게 쓸어내리는 듯한 동작이 모두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제 몸에 그동안 부정적인 기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그런 몸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아직도 이제 무속인이시니까 구슬하러 가시는데 혼자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신 그분을 위해서 속으로 태울주를 열심히 이렇게 모든 이분의 일들이 잘 끌려주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무속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우주에 일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우리 역사 뿌리에는 바로 상제님이 계신다 기도 문화가 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신교 문화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어떤 너무나 이렇게 뛰어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아유 그런 공부를 누가 다 가르쳐줍니까 하고 동료 무속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증산도 입도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해보니까 받은 신교 내용이 뭐냐 이제 더 이상의 공부는 찾지 말라 하는 신교를 받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옥황상제님의 진리 공부가 바로 결론 진리다 더 이상의 공부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염원해오던 정말 구제 중생할 수 있는 그 길 그런 큰 인물이 되어달라고 그 기도의 끝에 끝에 무언가 자기를 이끌었던 그 가장 정점의 목표 바로 그 기도 중생 구제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본인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인물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의 대도를 만나서 온전히 그 대도에 머무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 사람이 큰 진리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아주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명서 도장의 곽창현 도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지인에 의해서 도장으로 인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주제가 뭐냐면 오랜 방황하신 그 종착점에서 바로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을 마침내 찾게 되었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음식을 새롭게 하시기만 하면 큰방 윗목에 아주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같이 상에 딱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산판일을 하러 가시면 즉 나무를 베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정월달이 되면 항상 목욕 재개하시고 음식을 차려놓고 삼신 상제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자식들과 가족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음식을 척 성껏에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또 거창이니까 바닷가죠 그렇게 해서 또 바다에는 가셔가지고 용왕님께 또 기도를 하신다고 또 재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참 열성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의 그런 신앙 문화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체험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도 이제 드디어 1990년 30년 전에 이성담 선사님께서 지도하시는 단전호흡에 같이 공부를 하셨답니다 거기서 백광재라는 분을 만나서 대순진리회 부산 도장에 입도를 하셨습니다 여주도장에도 다녀오고 집에서 청소를 올리고 촛불 켜고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했는데 본인을 이렇게 인도를 했던 백광재씨가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광재원이라는 곳에 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증산 상제님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증산도 도전해보면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 그 선생님 중에 나승열 선생님이 나오는데 아 그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해보시기도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제도에 가면 김광직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주역 공부 또 이렇게 불을 그리는 그런 공부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아유 이런저런 공부들이 참 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공부를 중단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세상살이에 열중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주변에서 지인 중에 우리 창원 명소도장의 박동호라는 도생님을 직장일로 알아서 매주 매주 만나면서 증산도 공부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듣고 많은 어떤 소식지 그리고 책자를 막 보면서 친분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쌓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그 이전에 많이 이렇게 옮겨다녔던 바로 그런 어떤 종교 행각에 이제 나도 어떤 끝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지난 동지지성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바로 종도사님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본인의 상지님 신앙의 어떤 편력이 매듭지어집니다 그래서 도장에 가서 천지성공책이라는 책을 1박 2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고 또 증산도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적혀있는 팔관법 교육을 받으면서 드디어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왜 아 증산도에는 바로 그 모든 진리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공부 속에서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정말 죽어서도 인간이라면 바로 상지님의 진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확실한 예전에 바로 그 어떤 원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바로 뼈를 깎는 각오로 상지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태열랑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태열주 읽기를 천만독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독이면요 하루에 만독씩 천일을 해야 됩니다 3년 하루에 천독식 30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서운이 아니죠 이런 강력한 서운을 세우시고 가정의 모든 분들을 이렇게 상지님 진리로 인도해서 반드시 천지이로 하나님께 보은하는 일꾼이 되시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웃동네입니다 이웃동네 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산에서 입도하신 조광순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주제는 바로 천지 성공책을 통해서 평생 찾던 진리를 만나다 이분은 우연히 젊을 때 요아의 증인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진리 아 이 성경이 진리로구나 이런 진리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나름대로 본인이 이렇게 빠져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 진리라는 단어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면 구도의 어떤 인연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년을 맞이하면서 가세가 너무 기울게 되고 이렇게 하셔서 그 이후로 불교와 인연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절에서 기도를 6년쯤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극복하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연히 천지성공이라는 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분이 자세히 말씀은 안 하고 계신데 그 책을 딱 읽으니까 아 정산도라는 곳이 참 진리로 구나 사람들이 찾는 다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뭔가가 없을까 그것이 바로 정산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따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야 정산도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니 야 좀 찾아봐서 정산도의 경전에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곳만 이렇게 좀 구해다 그러니까 딸이요 도전책을 어마어마하게 큰 도전책을 한 권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정산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크라운판 도전이라고 아주 큰 도전이 있습니다 들기가 참 어려운 자 이 큰 책을 언제 다 읽지 그런데 이제 구도에 열정이 있으시니까 하루에 다섯 상 찍만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읽었는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되죠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성경과 불경을 평생 읽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소화력이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높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도전을 정말 재미있게 읽으시면서 야 도전 속에 이 내용이 정말 참 진리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김만화 포감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으로부터 상지님의 진리를 쭉 들으면서 과연 증산도는 옳은 진리고 도장이 바로 집주에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나는 증산도 신앙으로 바로 진리에 매듭을 짓자 결심을 딱 정리해놓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작년 동지를 기해서 드디어 증산도에 입도를 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이 바른 진리로 증산상제님에게 증산상제님 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또 특히 많은 종교나 특히 무속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또 돌아가신 아버님을 통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오신 이런 구도과정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선물 받으신 다양한 우리 도생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